여기를 이렇게 키고 이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밑에 로보트 모양의 노란색 스위치를 누르고 1,2,3,4,5를 누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개를 접어준 다음에 이 다리를 피고 이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주고 앞으로 땡긴 다음에 이렇게 밀면 딱 몸체 완성되고 그 검정색에 있는 이 은색깔을 뒤로 땡겨서 여기 와딱 와딱 거리는 것을 뒤로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홈을 빼주는 거 여기에 이 홈과 이 홈이 맞도록 딱 끼워주고 이것을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것을 땡겨줘서 이렇게 붙이고 이것을 여기와 여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접고 이걸 이렇게 세우고 위에서 아래로 꽉 씁니다. 그리고 이것을 뒤에다가 하다가 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벌려주고 주먹을 펴주고 이렇게 해서 총을 맞추고 무기를 이것과 이것이 이 사이에 맞도록 껴주고 이것이 이것으로 맞게 껴줍니다. 그리고 이 팔을 빼서 이 홈 부분으로 들어갈 때까지 넣어줍니다. 완성입니다.